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탈모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제가 몇 번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천건 님이라는 분이 제 블로그에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대머리 블로그에 마보다트 카피약이죠? 다모다트를 구경하고 계시는데 0.5mg 반으로 쪼개서 0.25mg을 먹고 있는데 탈모 예방 효과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20대라서 장기 복용을 위해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정량을 복용하는 게 맞을까요? 약을 용량을 일주일에 하나를 먹는다. 5일에 반하를 먹는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스카이캐슬 질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그 분. 예서 공부방에 가서 책상 위치, 습도, 조명 잘하기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하는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분은 그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샴푸법이라든지 그런 디테일을 챙기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나는 다 귀찮아.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는 분은 약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예서방의 습도를 떨어뜨리거나 조명을 높이면 예서 성적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비슷해요. 프로페션 아부다트를 용량을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 저렇게 먹으면 어떨까요? 의견을 물어보시면 사실 답변드리기가 난감하고 맨날 뻔한 답이에요. 정량대로 하세요. 정량대로 하세요. 정량대로 하세요. 정량대로 하는 게 이제 실험을 많이 거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거든요. 부작용 대비 효과가 이게 제일 좋겠더라 해서 나온 결론인데 자꾸 이제 다른 의견을 주세요. 다른 의견을 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죠. 매일 먹는 것보다 이틀에 하나 먹는 게 차선책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또 3일 동안 하나 먹는 거를 또 차선책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데 부작용 생기기 전까지 굳이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처방해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약의 조합에 대해서 너무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 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